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아 저 오늘 아침 9시 반 9시 반부터 일정 시작한 거 아세요 아침 몇 시 일어나셨어요 저요? 저는 원래 한 8시 쯤이면 시작하죠 뭐에요 아침에? 평소에도 아침 8시 일어나는거에요 보통은 7시 반 8시 쯤에 일어나요 뭘 그렇게 놀란 것처럼 쳐다봐 밤에 몇 시에 잖아요? 뭐 1시 아니면 2시 그럼 잠은 한 5시간밖에 못 자잖아요 안 졸려요? 졸릴 때도 있죠 오 그래? 완쌤은 몇 시에 일어나요? 진짜 비슷하네요 일정이 저도 그렇거든요 항상? 한 2시에 일어나서 8시나 7시에 일어나는거에요? 네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구나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약간 제가 집중하는 스타일이 약간 졸려야 집중이 잘 돼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약간 깨있는 상태보다는 미치겠네 약간 졸리면 이게 뭐가 어떤게 있냐면 졸린 상태에서 집중하면 깨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 되게 좋아요 또 이렇게 마치 그런거 아냐 수압 풀면서 잠을 깼어요 치통을 입기 위해 수압을 풀었다 뭐 이런것처럼 남들에서 이렇게 하고 공감이 안가는데 졸릴 때 공부하면 더 잠으로 빠졌네 아니 그러니까 약간 너무 아예 잠에 들기 바로 직전 상태가 사실 외우는 것도 되게 잘되고 좋아요 이 사람은 이러다 치고 뭐하는거에요? 그 시간에 일어나면 졸릴텐데 졸릴 때 뭐하는거에요? 아 졸려요 저는 솔직히 잠을 더 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니 근데 오전이나 이럴때 뭐 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거니까 아 박사과정 힘들지 사람이 계속 공부한다는건 어려운 일이야 그럼요 힘들죠 아 저는 예전이 좋았어요 다이어트하기 전에 다이어트하기 전에는 하여튼 10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3시까지 먹고 5시에 자서 내킬 때 눈뜨고 아 참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계속 살은 찌고 요즘 다이어트하니까 일찍 자게돼 배고파서 배고프고 피곤해요 일찍 자면은 언제쯤 주무시는거에요? 내 인생 제가 살던 패턴에서 굉장히 일찍 자는거에요 어떨 때 진짜 12시에 자거나 1시에 잘 때도 있어요 나는 자연인다를 꼭 보거든요 내가 그 시간에 나는 자연인다를 해요 케이블TV에서 그런거 이렇게 보다가 아 쟤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다를 보지 보면서 나에게 맞는 자연인을 지금까지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근사한 집을 짓고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나 전기를 반드시 써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쓸 수 있는 숲속에 있는 굉장히 좋은 콘크리트 집을 꿈꾸면서 해발 700m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본 자연인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연인이 아니라 그게 찾을 수 있는 자연인인거야? 별장이 있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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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발 700m 이상이어야 산이 있어 산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찾을 수 있는 자연인인거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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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찾아볼거야 세계에서 거부의 멸장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거에요 헬리콥터는 안돼 보니까 레스터시지 구단주를 보니까 안되겠더라구요 자 오늘 방송은요 청취자분들께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아마 주요 타겟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3 어머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잠재적 고민이 뭐냐면은 기말고사 이후에 우리의 학원 구경수를 어떻게 바꿀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학원 선정이 굉장히 지금 어머님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또 뭘 고민하시냐면은 아 윈터스쿨이라는게 있어요 또 이렇게 그 도심형 기숙도 있고 아니면 저기 기숙학원에 보내서 몇백만원에 가지고 아예 속속 난 우리애를 보고 싶지 않다 얘를 그 아예 그냥 산에다가 자연 속에다 쳐박아두는 그런 어쨌든 그거 아니면은 도심형 기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는 어떤 학원 선정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거를 중3 학생들의 기준으로 말을 하면서 중1,2 어머님들과 고1,2 어머님들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중2권 상2권 하2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한번 이야기도 한번 제일 풀어나가고 싶고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일단 가장 고민에 집중되어지는 과목이 일단 수학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수학학원 선정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국어학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영어학원 고민도 많이 했는데 영어보다는 국어 쪽으로 고민의 관심사가 좀 더 넓어진 것 같고요 과학의 고민은 어떤 과목을 선행할 것인가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불어서 청취자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어머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거의 빼면서 얘기를 할게요 예 뭐 갑자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뭐 사회 해야 된다고 이런 거 아니 뭐 사회를 저는 사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안 하겠다는데 굳이 손 붙잡고 끌고 가가지고 사회도 하세요 이럴 순 없잖아 아 사회는 학원 다니는 거 아니죠 사회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사회 학원 뭐 그냥 가만 안 두려고 하겠지만 예 그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적 상황에서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 시간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학을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취자분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과목이니까 자 수학학원 선정 시 이제 우리가 이번 겨울에 의미있게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내용들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졸릴 때 수학을 푸는 예 훈쌤이 먼저 말씀을 하시죠 수학을 아니 졸릴 때 수학을 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석은 뭐에서 하는 거예요 정석 그냥 이렇게 꽂아놓으면 멋있잖아요 내가 푸는 거 봤어 그래서 내가 안 볼 것 같지 내가 푸는 거 봤어 푸는 거 진짜 그걸 나는 사다 놓은 줄 알았지 그걸 진짜 풀고 있어 그거를 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학은 그 이렇게 학원들마다 약간씩의 특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보면은 중3도 마찬가지고 뭐 중학교 1,2학년 때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중3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생들이 수학학원을 진짜 많이 옮겨요 네 많이 옮겨요 진짜 한 시험 한 번 끝날 때마다 옮기는 애들도 있고 거기 수학은 그렇죠 점수 안 나오면 일단 옮기는 거죠 점수 안 나오면 일단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지 학원의 책임인 거야 그러고 싶은 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학원의 책임이라서 학원은 되게 많이 옮기는데 그걸 이제 겨울방학 때도 그 학원들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학원들의 유형들도 또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로 강의를 하는 학원이 있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규모 그러니까 내신 위주의 학원들은 보통 한 5, 6명 정도를 소규모로 데리고 하고 있는 학원도 있고 이제 어떤 경우에 아이들은 이제 1대1로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냐가 문제인 건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갈 거야 이런 애들도 너무 많아서 그걸 잘 추스려서 가야 가고 잘 찾아서 가야 이게 어쨌든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중3 학생들이 수학학원을 자꾸 어떻게 뭔가 선택하려고 하는 걸 보면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뒤처질까 봐 이제 선행을 굉장히 빨리 빼는 학원들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행을 굉장히 빨리 빼는 학원이 과연 맞는 거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학원을 맡기면 일단 안 돼요 중3 때는 그러니까 고1, 고2 때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물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나 여기 학원이 괜찮대 그래서 가는 애들이 있는데 중3 때는 애들이 여기 학원이 괜찮대 라고 해서 보내시면 거의 한 60% 이상 실패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많은 학원인 거죠? 친구가 많은 학원으로 가거든요 보통은 PC방이 가깝다 그렇지 1층에 PC방이 있어 지하에 PC방이 있어서 끝나고 PC방 들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부모님들이 좀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진단평가들을 많이 보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수학의 진단평가를 굉장히 정확하게 봐주는 데는 학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원의 진단평가에 사람이 진짜 많이 몰려요 공신력 있는 진단평가 하는 학원들이 좀 있죠 그렇죠 이미 언론에서 이미 그 학원의 진단평가의 권위에 대해서 스스로 선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S여고 사태 때 그 학원이요 S여고 사태 때 그 S여고 사태가 사실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학원 레벨이 낮은데 어떻게 저렇게 되냐 근거가 참 씁쓸한 근거죠 근거 자체가 학교보다 학원을 더 신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은 학원 레벨이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 학원 레벨 테스트 볼 때 뭐 수천 명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학교들도 시험으로 그 학생이 얼마나 수학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확한 내 위치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아 좀 진단평가를 좀 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학부모들의 또 두 번째 고민 중에서 두 청취자분들이 선호하시는 경향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들도 강조하는 학원 생각하는 어떠한 뭐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한 수학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게 되면서 뭔가 어떤 풀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계통의 어떤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학원에서 좀 거의 한 뭐 텐 투 텐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한 10시간씩 붙잡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들을 좀 하시는 요새 엄마들이 이런 애들을 자꾸 딴 데로 보내야 돼 왜냐면 집에 있으면 싸우거든 그런 어떤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외에 이런 뭐 이거야 뭐 그 각자의 집안 사정 그 다음에 아이의 어떤 성향 어쨌든 이런 어떤 부분들에 어떤 관련된 어떤 고민들을 갖고 각각의 선택들을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중위권 하위권 뭔가 상위권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학원 선정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본다 냉정하게 진단평가가 됐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우리 애의 진단의 범주가 조금 로우하다 아니면 중간에 있다 아니면 좀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갖다 놓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어서 그런 학생들에게 각각 맞는 학원의 스타일은 어떤가 콕 집어서 이 학원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학원마다 이런 학생을 추구하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원 원장님들을 만나면은 그 학원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 공부 잘하는 애들 싫어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 뭐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그런 애들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해야 돼 아니야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많아 우리는 중하위권을 위한 학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학원은 결국 상위권이 가면 안 되는 학원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학원마다의 컨셉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위권에게 맞는 학원의 컨셉이 있어요 맞아요 다 있어요 그 저기 저희 대입 컨설팅도 정체성이 있죠 3에서 5등급만 받는 데들 있어요 그게 전문인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판은 안 걸어도 사람들이 또 주로 몰리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 5등급 애들 주로 많이 보내는 데도 있고 그래요 원장님은 어느 등급 애들을 제일 많이 보세요? 5등등급을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갑자기 또 어디다 대놓고 있지 볼륨 조절 잘하고 계십니까? 네? 세훈쌤 볼륨도 그렇죠 네 잘 들리던데 나 본인은 항상 잘 들려요 본인은 발음도 정확하고 내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말씀하시죠 원 선생님이 한번 하위권 학생들의 하위권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캐릭터에 맞는 수학학원이 어떤 수학학원들이 있을지 하위권은 아니 이거는 이제 정석을 푸시는 선생님이 사실은 더 적합한 저는 이제 애들 보면은 사실 하위권을 위한 학원은 없어요 없죠 그런 학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캐릭터가 하위권 학생들이 갈만한 캐릭터가 되는 거죠 왜냐면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은 이게 홍보가 안 돼 홍보를 하는 건 어쨌든 공부 잘하는 애들 어 우리 점수 이만큼 나왔어요 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건 휩쓸리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어느 학원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다더라 가만 안 돼 거기서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많이 이제 생각들 하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면 안 되고 아니 그런데도 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들러리 서는 거야 진짜 맞아요 그 애 얼굴도 못 봐요 레벨이 달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학원에서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그게 필요 없는 애들도 있는데 하위권 학생일수록 얼마나 선생님들이 일대일로 시간을 많이 갖느냐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수학학학원에서 하위권의 가장 포인트는 얘를 전단 마크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오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또 이제 하위권들 중에는 이제 시간 관리가 좀 안 되거나 과제 같은 거 관리가 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기가 이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르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다 확인해 줘야 돼요 과제 이렇게 해주고 너 여기서 여기까지 몇 시간 해줘 그런 식으로 아예 다 찝어주는 식으로 해주는 데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데가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렵거든 선생님들도 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위권 우리 아이가 하위권 수학에서 약간 힘들어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학원을 찾되 이게 약간은 감안하셔야 되는 게 비용이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외는 안 된다고 그렇죠 과외는 사실은 하위권 수학의 하위권 학생들에게 과외는 어찌 보면 독이 돼요 왜냐하면 놀아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대학생과외는 대학생과외를 하면 놀지 저는 대학생과외는 절대 비추천입니다 제가 대학생때 과외 했거든요 저 대학생때 수학과외 막 했는데 저 여기 얘기 나와서 제가 일화 얘기해 줄게요 정말 나 여기 딱 맞는 사례가 저예요 딱 맞는 사례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제가 놓은 게 아니고 제가 놓은 게 아니고 고등학생 때 저희 부모님이 얘 좀 어떻게 공부시켜서 좀 해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청년이 있던 내 딸이 있어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인데 전담막으로 나를 데려온 거야 내가 과외 선생을 전담로 하라고 그 선생이 자기 과팅하는데 저 데리고 나갔어요 이게 얼굴 대니까 키급 얼굴이 돋네 사람이 비는데 나가라고 그래서 저 고3이었는 대학생이라고 속이고 나갔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랑 과외를 할 수 있는 부모를 만나야 돼 다른 것보다도 대학생 과외의 문제는 뭐냐면 같이 노는 것도 노는 건데 사실 대학생 과외에서 가장 큰 문제 대학생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간 관리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대학생 과외는 가능하면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챙길 수 있어요 대학생 과외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연락해가면서 챙길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게 안 돼서 일단 대학생 과외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성비가 좀 안 맞아요 어찌 본다면 가격 대비 그렇게 뭐 내용이 좀 안 맞으니까 그리고 작년 수능 다 맞은 아이 정도는 돼야 이 수학과외를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건 좀 다를 수 있어요 작년 수능 다 맞으나 찾기가 뭐 쉽겠어요 뭐 수학이야 사실 하위권을 가르치는 건 다 맞진 않아도 되니까 어느 정도 수학에 물리가 터 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이게 뭐 가르치는 이 대학생들이 아직까지 물리가 안 터 있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좀 이렇게 대략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발품을 파시되 발품을 파시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학원을 상담을 하러 갔어요 상담을 따라 갔을 때의 그 첫 분위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라든가 강연한 선생님들이 피곤에 쩔어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가능하면 좀 그럴 수 있으면 아니면 굉장히 그런 학원도 있어요? 있어요 책임감이 만빵이에요 딱 봐도 벌써 숨이 막힐 것 같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수학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동네에 분명 하나 있어요 저쪽에 그래서 그런 분한테 맡기면 뭔가 이렇게 딱 그 틀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의 학원들이 보통의 경우에 이제 상위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있으니까 아 방법은 자주 학원을 방문하세요 어머님들이 그거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수학학원은 자주 가시는 게 좋아요 국어학원은 안 오시는 게 좋고 수학학원은 자주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학학원을 자주 가다 보면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좀 묻고 하니까 그리고 하위권 어머님들께서는 적어도 주별 과제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1일 테스트의 결과가 정확하게 좀 전송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애써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학원들을 좀 찾아가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떠한 느낌들을 좀 갖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다 보면 수학학원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애가 갔는데 애의 현재의 수준과 맞지 않는 선행을 요구하는 학원들이 있을 거예요 학원의 스케줄과 학원의 시스템에 맞게 선행을 요구하는 학원들이 있는데 그런 학원은 안 따지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진도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도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사실상의 수능이 확률통계로 수렴되는 추세거든요 지금 현재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보는 수능시험 자체가 확률통계로 수렴되어지는 추세예요 지금 현재 결국 미적부는 내신 확률통계로 수능 그 다음에 기하는 현재의 1학년 학생들도 고1 상위권 학생들도 기피하고 있어요 현재 선택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고1 상위권 학생들도 현재 고1입니다 지금 현재 중3보다 위에 학년인데 현재 고1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하보다는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을 위해서 내신의 총평점을 위해서 다른 과목을 차라리 선정을 하는 케이스의 아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속히 기하가 퇴조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학 사교육 시장에서 그러면 사실상 수학의 최정점은 미적분까지인데 중요한 거는 이 미적은 수능에서 또 퇴조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의 시험 범위 자체가 수능만 놓고 본다고 얘기했을 때 하위권이 갈 수 있는 최대의 수학치는 수능에서는 확통이고 결국 내신에서 미적을 좀 바라보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하위권이 중위권의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당장 다가올 해당 과목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가르쳐주고 계속 반복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커리큘럼과 진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2학기 진도를 미리 뺀다거나 이런 어떤 학원들 뭐 어차피 다 배우고 맥락이 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그런 역대의 학원들보다는 진도에서는 좀 타협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스스로 풀게 하면서 주변에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를 케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못하니까 하위권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단호한 태도를 좀 한번 가지신다면은 아마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중위권은 어떨까요? 혼자 공부하면 안 되나? 중위권은 공부하는 시간을 저는 그래요 공부하는 시간을 집중해서 그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학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이제 수학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수학 되게 못했어요 근데 뭐 저는 하위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중위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수학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점수대가 30점에서 40점 사이였으니까 100점 만점에서 평균이 보통 한 우리 학교가 평균이 보통 한 40점 정도에서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위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수학 점수를 올렸었던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리게 됐냐면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고2 겨울방학 때였어요 고3 넘어가기 전에 고2 겨울방학 때 제가 정석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때 정석을 두 달이거든요 겨울방학 두 달 동안 정석만 봤어요 다른 거 한 것도 안 보고 그냥 하루 종일 정석만 풀었어요 쉬는 시간에 정석 풀고 이는 중일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정석 풀고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서 점수는 분명히 저는 왜냐하면 수능에서 수능 점수 수능 시험 볼 때 모의고사 수능 수학을 거의 다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석을 처음부터 기본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한 번 훑고 다시 한 번 두 번 봤죠 두 번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겠다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중위권들 할 때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애들은 그런 애들은 중위권 정도 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도 들은 게 있어요 하위권 애들이야 어차피 수업 시간에 들어도 잘 모르는 내용들도 있고 한데 중위권 애들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약간 그러니까 아예 대규모의 강의보다는 어쨌든 조금씩 케어를 해주지만 스스로의 시간을 줄 수 있는 네가 이만큼 이 시간 동안에 풀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학원이 저는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쌤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실력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수학에 있어서 가장 하위권이 사실 선택하는 거 아니면 하위권한테만 유용한 방법이 문제랑 풀이를 다 외워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계속 패턴을 연습해라 효과 있죠 근데 하위권한테는 정말 하위권한테는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하위권인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실 거기에 띄고 아니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 틀렸어요 하나 학력고사의 패단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아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사실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는데 중위권에서 이제 상위권으로 간 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패턴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 푸는 답을 보고 패턴을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을 해서 그 과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걸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 사실 상위권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습을 하고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있는 곳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일단은 뭐 중위권 학생들은 그 정상적 루틴을 가지면 될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원들이 갖고 있는 루틴을 따라갈 수 있어요 네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중위권을 위한 학원들이니까 네 중위권을 위한 학원들이고 대부분 중위권이 많기 때문에 학원들이 결국 모든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딱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 맞는 성향의 시스템과 학원과 분위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용하고 소수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밝고 화려한 이런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집 근처 멀리 다니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최대한 존중을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가장 자주 가서 뭔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와야 되는 어떠한 학원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좀 본인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아이가 마음속에 하나씩 있거든요 중위권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떤 애보다 잘하고 싶다 어떤 애만큼 되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 애 있는 학원 가면 돼요 그렇죠 괜찮죠 제일 좋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뭔가 그 아이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나 좋아하는 남자애면 안 되고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단호하게 그거는 독이다 연애의 마음은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한테 들어본 경험이 되게 많은데 특히 다른 학원은 안 그래요 수학학원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선생님들이 애들 막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수학학원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러니까 수학학원은 그게 어떤 수학이라는 게 자기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학원 중에서 그게 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갑질을 해요 다른 학원들은 그런 경우를 못 봤어요 영어학원이든 국어학원이든 다른 학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수학학원을 다니는 경우에 선생님들이 학생을 너무 막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네가 못하니까 그렇지 라고 동조를 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애들을 막대하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막대하는 거 자체가 못 가르친다는 증거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내가 잘 들어보시는 건 맞죠 애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구분을 안 하고 야 네가 못 푸는 걸 마치 애들의 애 잘못처럼 대해버리면 좋은 지적이에요 이러면 애들은 절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고 가서 가서 싸워야 돼요 애가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럼 그걸 지적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애가 숙제도 해왔는데 이것도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모르니까 돈 내지 모르니까 돈 내고 수십만 원씩 내고 지한테 배우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뭐 그거는 있어 거기서 흥분하잖아 그럼 안 돼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자주 가시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지금 이 말씀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왜 하위권 학생들 사실은 제가 이게 사실 제 머릿속에도 있어요 제 머릿속에도 있으니까 하위권 어머님들한테 수학학원을 자주 가시라고 얘기한 게 자주 가는 학부모 애한테 함부로 못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냥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냥 자주 가세요 자주 가서 얼굴 비추는데 감히 그딴 행동을 못 하고요 그냥 갈 때 차라리 도넛스라도 먹이면 입에다 도넛스 확 집어넣고 오면은 애한테 달콤한 말을 하겠죠 쓴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를 찾기가 좀 많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이 있는 학원을 찾을 때는 굉장히 반갑고 함께 하려고 하고 어쨌든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깨알같이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치동이 깊은 생각 중이에요 그거는 광고예요 이건 뭐 PPL 수준의 PPL 맞잖아 PPL PPL 맞는데 사실 철학이 있어서 좋아요 제가 원래 한성원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 분의 강의에 대해서 아 저기 철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강사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제가 웃긴 거죠 그냥 이렇게 잘 가르치니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드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를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하죠 그러니까 애를 편들어 주고 애를 좀 위로해 주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미 애는 스크래치가 났고 자신감을 잃었고 애하는 피해를 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 놓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일단 위로해 주고 빨리 학원을 바꾸게 방향을 틀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아이한테는 사실은 돈 내고 마이너스가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아 저는 사실 그 얘기는 좀 피하고 싶었는데 자 그러면 상위권 학생이죠 상위권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상위권 학생들은 어떨까요 이 상위권 학생이 사실은 학원 선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학생들도 까다로워요 진짜 수학 기신 애들은 안 다녀요 아 그렇죠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은 안 다니는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수학을 다니는 거는 두 가지인 거 같아요 중3 애들로 치면 선행을 빼야겠다 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굉장히 빨리 나가는 학원을 가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내가 부족한 부분만 듣겠다 라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상위권이라고 해서 중등 수학 과정이 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특히 2학년 도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쪽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쪽을 위주로 해서 파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쪽을 약간 더 심화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상위권의 경우는 사실은 중3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되면 상위권은 자기가 알아서 인강 듣고 자기가 알아서 대학 학원 찾아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중3 애들은 아직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아직 방향을 찾지를 못한 상태라고 보신다면 약간은 학생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먼저인 거 같아요 이거야말로 그리고 근데 아주 극상위권은 그런데 중요한 건 중위권인데 상위권을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명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상위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진단평가 얘기했는데 진단평가가 왜 중요하냐 수학의 위치를 매기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진단평가 결과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의 레벨이 나와요 그 레벨에 따라서 본인의 위치를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수천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 그 이유도 있겠다 단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학원을 통해서 뇌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려는 것도 있다 요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상위권 학생들은 옆의 아이와의 어떠한 경쟁이 중요한 거니까 사실상 상위권 학생들은 상위권만 모아놓는 학원에 가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그거 약간 성향 차이가 있어요 어떤 애들 스트레스 받아요 아 뭐 그런 아이들은 뭐 스스로 알아서 네 조용한 데 찾아가든 가완시켜 달라고 하든 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효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이 대형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요 맞아요 대형 강의는 상위권이에요 오히려 대형 강의가 상위권 애들한테 맞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 강의가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에게 맞는 거고 대형 강의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 200명을 놔도 그런 거 잘하든 지가 알아서 다 받아들여요 중소형 강의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위권 애들한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쓸데없는 거 왜냐면 수업을 하다가 어떤 애가 계속 열심히 하는 학생 하나가 계속 모르는 눈빛으로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어요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레벨에 맞는 학원을 찾아가고 그런 과정들을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선생님의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 얘네는 단호예요 가차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위권의 움직임이 어디가 많은지 사실 이거는 동네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동네 학원에 가서 정해진 동네에 최고 레벨의 단위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가지 이게 이게 말씀드려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상위권 학생들 중에 왜 극상위권 학생들 있잖아요 극상위권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택할 때 그 선생님 이게 참 선생님 학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문제가 어디서 내가 어디에 문제를 갖고 있는지 가끔 못 찾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자기가 삐끗하는 건지 정확하게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짚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느 정도 수학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 정도 그러니까 일반 뭐 대학에 수학과를 나왔다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못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 학벌로 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사실 제가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선택 중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단계를 잘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지만 상위권 할 때는 최상위권 할 때는 오히려 수학 왜요 왜요 말씀하십시오 수학적 직관이 좋은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애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구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최상위권의 도약을 할 때는 있어서는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차마 또 역시 이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 오늘 뭐 쉬었나 나의 폐분을 찌르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제가 차마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학원 강사 할 때 재수생들 학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제가 참 그 학원 강사 시작을 한 지 4개월 만에 재종반에 갔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운도 좋고 이 개통 내에서는 어쨌든 운이 좋았어요 이제 재종반에 강의를 하다 보면 책상들이 있잖아요 옆에 수학 선생님들이 계세요 쭉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일단 저는 주변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 나이도 어리고 했으니까 점심을 많게는 세 번도 먹은 적이 있어요 밥 먹으러 가져라 해가지고 먹었다는 소리를 참아 못해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듣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들어요 들어서 정말로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애들이 일단 저 좋아해요 애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좋아하시게 강의를 하죠 좋아해요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한테 뭔가를 물어봐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을 하면 1년에 수학 저는 과외를 안 하지만 1년에 수학 과외 소개를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해준 거 같아요 그랬을 때 저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을 보잖아요 마음속으로 보잖아요 나랑 친하다고 소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 왜냐면 애들이 나에 대한 신뢰를 진행을 한 거고 선생님도 나에 대한 신뢰를 진행을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봐서 어떤 선생님에게 이렇게 과외를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을까 근데 성향도 보거든요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하위권인지 얘가 뭘 모르는지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고로 딱 이 말씀만 드릴게요 상위권 학생들에게 소개해 준 선생님들은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단 한 명의 비서울대 출신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상 전설적인 인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수학의 쓰리 병 시대 뭐 이렇게 이런 쓰리 쓰리 병 뭔가 어감 이상한데 이름에 병 자가 들어가는데 아 그래요 쓰리 병 쓰리전 쓰리안 세 명의 안선생 90년대 저도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쓰리안 시대가 있었어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지금은 뭐 그분들 다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셨겠죠 교육적 개통이 확실히 직관적인 부분이라든가 내용들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제 경험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원래 원칙이 그런 부분들을 봐서는 안 된다 라는 어떠한 교육적인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약간의 심정적 동의를 하는 걸로 수학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오해하시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중화위권의 학생들 혹은 그냥 일반 상위권의 학생들한테도 그런 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네 아주 극상위권 네 아주 극상위권 수학을 뭐 최상의 레벨에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거의 어찌 본다면은 수리가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놓고 고민하는 아이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수리가 하나, 두 개, 세 개를 놓고 고민할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 선생님이 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하나, 두 개, 세 개가 결정나는 거예요 맞아요 또 대부분 중3에서 고1 때 요 때 누구한테 배웠냐가 결국 3학년 때 수능에서 그 아이가 수리가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가 결정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뭐 다음으로 이제 국어 과목으로 한번 넘어가죠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어, 국어는 뭐 아니 국어를 뭐 있나요 국어는 이게 이제 국어를 중3에서 고1로 넘어갈 때 학원들도 이제 시스템이 조금 바뀌는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때까지의 국어 과목을 아마 대부분의 국어 학원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책 읽기 위주 책 읽기 중심으로 해서 애들한테 독서 힘을 키워주고 뭔가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보통 국어 학원들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거기서 중3에서 고1로 넘어갈 때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문법인 거죠 네 문법을 이거는 사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구분이 없습니다 처음 보는 거라서 그쵸? 어 처음 보는 거라서 뭐 구분이 없어요 그냥 그런 수업을 잘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가서 애가 듣고 왔는데 애가 이해를 못해 그러면 거기서 안 맞는 거예요 문법을 수업을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걸 챙겨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원들은 수업을 해놓고 그거를 챙길 수 없이 그 다음번 수업을 바로 진행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원들을 선택을 해버리면 사실상 중위권, 하위권 정도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상위권한테 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개별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많이 따지셔야 됩니다 국어 학원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쌓이지 않으면 고등학교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그 국어 학원 고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가지를 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수능을 전면에 건 학원을 피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수능을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학원은 지금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학원은 결국 3월달에 내신을 안 해줘요 사실상 국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내신으로부터 수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수능 공부가 따로 있지 않아요 네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니 내신을 못하는 애가 수능을 잘 보는 케이스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신의 내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수능 공부가 돼요 국어는 그래서 이거를 낡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의 국어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신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 국어학원은 내신을 전면에 걸어야 돼요 그런데 고등 국어학원들이 내신을 전면에 걸지를 못하는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혼자 다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어떤 학원 시스템의 경영의 방식이 뭐냐면 국어학원들은 대부분 다 한 명의 선생님 혹은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결국은 다수의 아이들을 가르쳐서 거기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시험 기간이 딱 되잖아요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아이들에게 내신을 못 해주니까 내신은 중요하지 않고 내신은 니들 혼자서 해갖고 와 우리는 수능 때 휴강이야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년에 8개월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도 그렇게 짜면서 주차로 돈을 받으면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원들이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처음서부터 내신을 걸고 가야 돼요 그게 양심적인 거예요 국어학원이 수능을 건다라고 하는 지금 시기 수능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머릿속에서 수능 따로 있고 내신 따로 있고 이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내신이 점점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일단 수능을 공부하는 이 맥락을 가지고 내신에 어떠한 결합적 지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을 가르치고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똑같은 상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처음부터 내신을 건은 학원은 내신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숙명여고 내신을 준비한다 우리가 숙명여고 내신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숙명여고 내신 문제를 더 열심히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노트도 더 많이 본단 말이죠 A선생 B선생 C선생 그것도 다 거두다가 연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거고 결국은 그 선생님이 유명 강사보다 가르치는 학생의 수는 적겠지만 해당 학교 내신을 더 잘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가서 여기서 훈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조금 이제 비문학의 지문에 어려운 난이도 정도니까 레벨이라고 해봤자 모든 국어학원들이 두 개 레벨로 밖에 안 나눠요 국어학원을 레벨 나누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도 이제 학부모들의 이해와 요구 때문에 경영상의 이후로 레벨을 나누죠 레벨을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사실은 비문학의 어려운 지문을 읽는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내신 공부에는 전혀 구분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국어학원을 고민하시는 것이 일단은 좀 합리적이지 않으실까 하는 거고 수능 공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고2 겨울방학 때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고2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국어학원 다녀도 충분하다는 게 생각이에요 이미 뭐 그때도 충분하다 그리고 안 나오는 애들은 끝까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수능 국어 수업을 들어보시면 실제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학생들도 들어보면 아는데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내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 그걸 안 하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고 고2가 돼서 고2 겨울방학에서 고3이 돼서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는 고3 때 다니는 국어학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중3이라든가 초등학교 때 좀 책을 덜 읽고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탄탄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누적된 결과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 시간이 뭐 고2 수능 국어학원 선정하는 그런 것까지 가는 건 너무 오바스러워서 그렇죠 뭐 이 정도 마치고요 그 다음에 국어는 뭐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 영어는 뭐 각자 레벨에 따라서 정하시라고 영어에요 이미 잘하고 계시잖아 잘하고 계시니까 이미 학원 넘어가지 다니시니까 수월하게 쑥 넘어갈 것 같고 과학도 뭐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머님들 잘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뭐 저기 공대 가는 애들 꼭 물리선행 시키시고요 제발 좀 물리 어렵다고 피하지 마시고 물리를 해야 돼요 물리를 물리 이제 앞으로 과학의 꽃은 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 꼭 좀 시키시고 그래서 아니 의대를 가는 아이가 뭐 물리를 해야죠 왜 지구과학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지 말고 물리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의대 관련 학생들은 생명과학 선행 다른 것보다 정말 중요하니까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좀 깊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라 이런 것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지금 공대를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애들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겨울방학 때 좀 물리는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려운데요 뭐 이거 안 할 건데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 게 좀 맞고 그다음에 의학계열 뭐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 학생이 이 겨울에 생명과학 선행을 안 한다는 것도 조금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마 학원 선정에 있어서 보면은 아 학원을 많이 다니는 순서대로 정한다면은 아마 수학 국어 그다음에 과학 근데 과학은 아주 명료하게 물리 생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클리어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느낌을 갖습니다 이 나머지는 각자의 개인의 선택과 각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좀 고민하시고요 궁금하시면 댓글 네 댓글 남기시면은 댓글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개인적으로 저희 교육진담 전용품으로 전화를 드리든가 처리하도록 할게요 조금 저희가 그 더 얘기 나오면은 학원들 얘기 나오면 제가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조금 이런 얘기는 좀 상가하고 싶었는데 또 오늘 어쩌다 보니까 또 많이 간 부분도 있게 되네요 자 오늘 요정도로 마치죠 네 밤이 너무 늦었어 그러게요 자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